우리 팀 존나 다 노템이었는데 네 나랑 그 이뻐 없는 둘이 있었죠 네 우리 노템 많은데 걔는 풀템이고 7 대 7에다 8 대 7로 졌거든? 네 근데 하고 나가는 말이 뭔지 알아? 아니요 목표물이 고착드렸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셨습니다 하하하하 10 다시요? 어? 아 이거 파괴했잖아 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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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뭐야 푸자키 뭐야 이 사람 밑에 왜이래 총을 우지 들고 있는데? 반 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반전 이렇게 다행히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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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구사가 데미지가 세서 그래요. 안구사가 데미지가 제일 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잉이 하나도 안팔. 뭐야 짝기인데? 개피! 개피! 짝기! 짝기!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딱! 다이스! 나이스! 내게! 잠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딱 몇끼가 날까? 아.. 아.. 뱀 안 먹었네? 에이.. 우리도 확인랄드가 좋아있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짱 한번 가시죠 마핀 갈게요 지하.. 참 아주 좋네요 저치 하나 안명 안가네 그냥 짱 맞빙갔는데 지렸다 그냥 좋다 2층 커트 아주 좋아요 2층 가서 크림 안 날아가서 정담받칭 짱 턴 아니야? 적빈이 폭탄이 상췌됐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오! 안돼! 죽어! 오! 큰일날뻔했다. 이 껴가지고 중재도 많은 것 같은데 중재비가 하나 중재비가 하나 가시죠 형님 재치하러 갔네 형 살짝 올리며 삥하나 중차 나온다 형 중차 중차 나와 나 째릴게요 하나 둘 셋 와 잘 쏘네 5대5 2대5 2대5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우지 금지 맞을걸요? 지금 인터넷 쎄네 형? 어떻게 신기하게 모르겠네 저 사람도 뭘 안하네 집에 놓은 줄 아나? 와 지금 많아 너무 많아 오우 아 주물비를 때렸다 형 와 똥투리 와 똥투리 와 똥투리 와 똥투리 중 뚫렸어요 참고로 짧게 조심 짧게 조심 짧게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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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아냐? 아닌가? 지하 지하도 있다 지하도 있어요 아 형 됐어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잡아둘 수 있었는데 타이밍이 딱 맞죠 아 하늘사랑마다 죽을래 하늘사랑마다 죽을래 아 나 이거 반동 우와 칼 엄청 켰네 아 뭔데? 스페셜 포인트 어디 갔는데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조긍 조긍 쐝 조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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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경향이 진짜 많다 와 와 스페셜 포인트 개피 스카욱스 개피 절대 아 이게 왜 안 무서워 형 설 때나 있다 설 때 나 컷 컷 컷 아 삥 아이씨